JTBC 신년 특집 다큐멘터리 렘베 미지의 바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 방송된 렘베 미지의 바다는 화산재로 뒤덮인 인도네시아 렘베 해협에서 살아남은 희귀한 해양생물들의 생활 방식을 담았습니다. 방식민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해양생물들을 초접사 수중 촬영을 통해 생생하게 담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 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